인간 창조, 만물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참나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시는 게 정석이에요. 참나가 신이거든요. 신을 만나서 직접 듣는 게 제일 본식입니다. 신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들었다, 내가 먼저 느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참나를 만나세요, 먼저. 신을 만나세요. 신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신의 뜻을 이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잘 살으라고요. 살으라고. 살으라고.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살으라고. 잘 살으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신하고도 친해지다 보면 알게 돼요. 육바라밀로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하면서 살으라고. 그게 네 본성이라고. 너 본성대로 살으라고. 새는 새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본성대로 살으라고 만들었겠죠. 본성이 설계도면 설계도대로 뭘 만들었어요, 물건을. 그럼 본성을 알아야겠죠, 먼저. 신을 만나고 참나를 만나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불변의 설계도를 보시면 내 본성을 이해하시면 이거 구현하려고 날 만들었다는 건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본성을 알아야 돼요. 내 본성 알고 사는 거. 불교에서 내 본성 알고 사는 경지가 일지보살이에요. 본성 알고 본성대로 좀 사는 게 일지보살. 기독교에서 성화. 성화를 이룬 양바들이 그래도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신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하자. 좋습니다. 욕심으로 양심 경영. 이것도 재밌네요. 어허, 양심.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이게 손해잖아. 그러면 양심이. 아, 깜빡했습니다. 이런 경영도 있겠죠. 그러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양심으로 욕심 경영하면 올바른 인간이 됩니다. 소시오패스가 욕먹는 건 환자이기 때문에. 본성에 입에 된 환자이기 때문에. 본성에 입에 된 존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안 살고 왜 저러고 살지. 인간은 자율성이 더 있어서 동물들에 비해 자율성이 뭐 엄청나게 커서 그렇게 욕심꾼들도 나올 수 있고 반면 보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목적은 뭐냐. 두 가지 인간한테는 기본값이 있어요. 둘 다 힌트를 드리면 두 가지 기본값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본값. 동물들하고도 다 통하는 희노애락. 탐진치의 기본값. 또 하나는요. 육바람일의 기본값. 두 개 다 우리 기본값입니다. 둘 다 구현. 왜? 뭘로 증명하냐. 둘 다 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본성대로 하면 기분이 좋아요. 본성이 뭐냐. 욕망이 충족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양심을 실천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즉 욕심도 우리 기본값이고 양심도 기본값이에요. 이 두 기본값의 위상이 하늘이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줬느냐. 양심으로 욕심 경영하라고 두 개를 줬더라. 이게 금수 동물들하고 차이가 나더라. 우리가. 인간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학문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이 모든 법과 제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더라. 본성대로 살라고 최선을 다하다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진짜 본성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양반들은 성인들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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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